소짱이 또 나왔네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뭘 해달라고 하는지 보면은 원고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피고가 운영하는 을이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었는데 병은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다가 내 자동차를 300만원 원치 파손시켰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뭔가 부셨어요 300만원 그래서 이거 갑이 지금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을한테 물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너가 물어줘 청구 취지라는 거는 내가 뭘 원해서 이 소송을 제기했냐라는 거거든요 을은 갑한테 300만원 줘라 라는 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청구 원인은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이유로 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300만원을 줘야 된다 을은 갑에게 이런 판결을 내려달라 라는 문서를 바로 법원에 내는 게 소짱인 거죠 그럼 판사가 이 문서를 받아보고 증거도 다 받아보고 갑이 말이 오르면 이제 어 을씨 갑씨한테 300 주세요 안 주면 법원에서 뺏어갑니다 라고 강제로 명령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소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요 1번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을한테 소장을 제출했다 아니죠 병한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돈이 있어 보이는 을한테 청구를 한 거죠 2번 소장은 갑이 을에게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맞아요 을이 지금 병을 고용해서 뭔가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죠 이때 지는 게 바로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에요 3번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없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린 말이죠 고의나 과실이 있더라도 다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되죠 4번 병이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을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은 틀렸죠 병이 어쨌거나 갑의 자동차를 뭔가 파손하는 손해를 줬는데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을의 사용자 책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예 업무와 관련이 없이 병이 그냥 집에 가다가 자기가 실수로 남의 자동차를 파손했다면 업무와 관련이 없으면 여기서 지금 을이 끌어들일 수 없어요 을을 그 다음에 5번 갑이 승소하면 을은 파손된 범퍼를 원상회복해야 된다 원상회복이 아니라 금전배상의 원칙이죠 돈을 주면 돼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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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